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참가한 광주 학생들이 엑셀과 인터넷 검색, 게임 종목에서 수상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대회 엑셀 부문에 도전한 광주 세광학교 임보석 학생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우승했으며 은혜학교 신정민 학생도 스위치볼링에서 우승을 이뤄내는 등 여러 종목에서 수상했습니다. 한편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아래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 대회의 IT체험으로 각각 진행됐습니다.